머리카락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처럼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. 사진으로는 못 찍었고요. 이렇게 검정 라인을 모티브로 해서 그려본 이 패드는 지금 뱀부 슬레이트 이구요. 이 뱀부 슬레이트를 제 핸드폰에 동기화해 놓았습니다. 오늘은 뱀부 슬레이트에 저의 멍때리고 있는 멍보스트를 도잉해 보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.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되요. 그냥 이미지의 느낌만 그려보도록 할게요. 헐 표정이 이상해졌어요. 뭐 암튼 여기 하수구 하수구 네모난 모양인데요. 그냥 동그랗게 그리기 편하게 그렇게 했습니다. 오늘도 달공장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그럴게요. 아멘